안녕하세요 덜러옵토익의 강사 가두리입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기초 문제를 끝내고 이제는 실전 문제 토익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실전 문제들을 박살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푸시고 저와 함께 하시죠 브랍 더 토익 고! 자 파트 5, 6, 46문제 부터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 가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대시라는 접속사가 있고 이 자리 주어 자 빈칸 동사입니다 자 동사인 줄 알고 보니까는 이런 젠장 뭡니까? 다 동사네요 아 우리에게 뭘 내라? 해석을 내라 이겁니다 자 이러한 요구되어지는 조직적인 기술이 삐리리하다 이거죠 뭐를? 앞에 보니까 걱정을 드러냅니다 왜 걱정하겠습니까? 그 제한되어진 뭐가? 후보자들이 뭐가 부족하니까 기술들이 부족하구나 되겠어요? 어휘 문제 항상 어휘 문제 주변에 있는 어휘들과의 어울림을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여기는 동사 자리였죠 그죠? 자 동사는 누구와 뒤에 목적어와 어울리는 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스킬이 부족해서 걱정을 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은 뭐다? 시가 되겠죠 자 102번 갑니다 자 2번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는 순간 보기를 보는 순간 뭐가 되겠다? 아 문법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빈칸 앞으로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이얼드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죠? 자 이 자리에 누구 자리 되겠고?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 명사 되겠네요 그죠? 자 명사 그래서 누가 되겠다? A, C, D가 되겠고 B를 날립니다 맞죠? 자 그러나 고용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고용을 했으니까 누구를 고용하겠어요? 당연히 사람을 고용하겠죠 그래서 사람 명사 여러분들 분명히 뭐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까? C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뭐하다? 높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 아 ETS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뭐 사람 명사는 무슨 명사다? 가산명사다 앞서가 있거나 관사가 있거나 뒤에 S라도 있어야 된다 자 그런 관사가 없고요 지금 S도 없으니까는 누가 안되겠습니까? A는 C는 안되겠고 답은 뭐로 가야겠다? 답은 D로 가야 되는 사람 명사 무슨 명사? 가산명사 묻는 문제 되겠습니까? 사람 명사는 가산명사다 반드시 챙겨 두시고 3번 갑니다 자 3번 문제는 딱 보기를 보는 순간 조금 난이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자 B와 D의 차이점을 아느냐라는 문제예요 자 B도 또 아니고 D도 또 아니거든요 자 둘 다 또 아닌데 중요한 포인트는 올소는 뭐라는 것과 부사라는 것과 as well as라는 놈이 우리를 배신을 합니다 자 as well as의 배신이 무엇이냐 하면은 as well as는 전치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 뭐가 오는? 명사가 오는 명사를 붙여주는 놈은 누구다? 전치사가 되겠죠 그래서 as well as가 뭐가 된다라는 거? 전치사가 됩니다 또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죠?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놈이 되겠고요 똑같은 거는 뭐가 있다? in addition to라든가 in addition to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뭐 나왔었던 on top of라든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게다가의 의미를 하는 전치사가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B가 되는 거 A뿐만 아니라 B도의 as well as였습니다 104번 가시죠 자 104번 문제를 가시면은요 여러분들 보기를 딱 보는 순간 아 뭐구나 전치사하고 부사가 섞여 있습니다 맞죠? 자 뒤에 보니까 뭐가 있고요 명사가 있네요 맞죠? 그리고 뭐가 날아가고요 전명구가 날아가고 주어 동사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자리 누구 자리 되겠다? 당연히 전치사 다리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임시적인 문제 나오고 그 밑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뭐 있다? 제품 출시가 계획대로 잘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가? 이런 사소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런 놈을 제끼고는 되겠습니까? 임시적인 문제를 제끼고는 그래서 뭐가 되겠다? apart from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 뭐뭐를 제외하고 되겠어요? 똑같은 건 뭐가 있습니까? aside from도 뭐가 된다? 전치사로서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의미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apart from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게 문제고 이게 전치사라는 것도 모르는 게 문제고 자 아시겠죠? 어휘량을 어느 정도는 뭐 해줘야 된다? 키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만 저희 문제집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가시면요 여러분들 앞에 동사 바로가 있고요 이 바로의 목적어 자리 되겠네요 자 그래서 목적어가 되니까는 목적격으로 가야겠어요 맞죠? 목적격 그래서 CAD가 되겠는데 자 CAD가 되겠는데 지금 해석을 어느 정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받아주고 있냐면 북스를 받아주고 있어요 자 북스를 받아주고 있으니까 뭐로 가야겠다? 복수로 가야겠죠 그죠? 복수로 가야 되니까는 뭐가 되겠고 C 아니면 D가 되겠는데 주어가 누구라서 페이트론 주어랑 목적어랑 같아 해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C가 되는 문제 되겠습니까? 타동사의 목적어 목적격 자리 수 맞춰주는 거 되겠습니까? 단수이냐 복수이냐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106번 갑니다 자 106번 문제 가시면 여러분들 자 동명사 주어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가 되겠는데 어휘 문제네요 그죠? 자 이러한 드럭 약을 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컨슈밍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약을 뭐하다? 섭취하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A가 뭐가 되는 거? 함정이 되겠습니다 함정이 되는 거고요 또 누가 함정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2가 보이죠? 이 2가 뭐냐 하면요 뒤에 명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2는 뭐라고 봐야 했다? 전치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이 뭐가 되는 거? C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lone은 목적어 2 부정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2가 힌트였는데 이 2를 보고 사실쌤은 뭐라고 한다? 익스포즈로 갑니다 익스포즈 A 2B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힌트를 얼마나 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겟겟 줍줍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자 2가 뭐라는 거? 전치사라는 거 즉 해석을 가장한 뭐다? 문법 문제라는 거 뒤에 2와 잘 나오는 어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익스포즈 A 2B 혹은 수거로써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B 익스포즈 2 명사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힌트를 얼마나 잘 찾느냐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07번 가도록 합니다 자 107번 문제가 되겠는데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요 앞에 OR이라는 뭐가 있으니까 등이 접속사가 있고요 앞에 아웃오브 페이퍼가 어떤 역할을 하냐 지금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보호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아웃오브 페이퍼랑 누구랑 언 에이블이랑 지금 등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에는 이 빈칸은 와야 되는 자리 안 와도 되는 자리 안 와도 되는 자리예요 자 안 와도 되는 자리니까 뭐가 됐습니까? 부사가 되는 거겠죠 일단은 누구를 날리고요 접속사 인케이스를 날립니다 그리고 A와 B와 D가 되겠는데요 자 토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답이 어느 정도 뭐에 있단 말이야 정해져 있단 말이야 답을 딱 찍어놓고 문제를 만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답을 어느 정도 뭐에 놓으면 좋다 외워버리면 좋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접속 부사에 나오는 문제에서 부정어랑 자 지금 언 에이블이 부정어잖아요 부정어랑 잘 나오는 뭐가 있습니까? 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 거냐 하면 otherwise 되겠어요? otherwise 우리 학생들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리 뭐 뭐 외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고요 otherwise가 되는 거고 상당히 otherwise를 토익에서 뭐 하더라 좋아하더라 그럼 여러분들도 이놈들 나왔을 때 모르겠다 그러면 얘를 찍었을 때 확률이 더 뭐하다는 거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성적도 올라가게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긴 말 안고 otherwise 부정어랑 많이 쓰인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108번 갑니다 자 108번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는데 명사 어휘 주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 명사 내 이런 젠장 되겠죠? 해석을 하셔야 되겠는데 자 요거는 많은 학생들이 뭐에서 틀렸냐면요 라이프 스팬을 해서 많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뭐가 이 스마트폰의 수명이 뭐가 된다 익스텐디드 연장이 된다 할 수 있죠 네 괜찮습니다 근데 뒤에까지 어느 정도는 좀 읽어줬어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 뒤에 있었던 요거였어요 서류를 작성한다고 수명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어떤 서류를 작성을 하면은 뭐가 그 제품의 워런티 보증기간이 늘어난다라는 건 괜찮죠 그래서 보증 보증의 영어로 뭐예요 맞습니다 뭐 워런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뭐 A가 되는 문제 OB 문제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서류를 작성한다고 수명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서류를 뭐하면 작성을 하면 당연히 무슨 서류겠어요 보증기간을 뭐하는 거 늘리는 거 그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겠다 워런티가 답이 되는 문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되겠죠 9번 가겠습니다 자 105번 문제 토익에서 거의 뭐 매달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제가 되겠습니다 딱 보기를 항상 보는 순간 도즈냐 에브리원이냐 혹은 에브리원 대신에 애니원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 결국엔 뭐로 판단한다 네 수일치로 판단한다 도즈는 뭐 많은 사람들 그래서 무슨 동사 복수동사 애니원 에브리원은 무슨 동사가 온다 단수동사가 온다라는 거 아 정말 글씨를 잘 못 쓰네요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원래 수업하면 정말 잘 쓰거든요 여러분들 네 아 정말 잘 쓰는데 아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 진짜 네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자 그래서 일단은 뒤에 동사를 보겠습니다 동사에 뭐가 있습니까 S가 있네요 그러면 주어는 뭐 단수 주어로 가야겠죠 그래서 뭐로 가야겠다 에브리원으로 가야 되는 문제 사실 선생님이 상당히 요 문제는 유감인 게 뭐냐면 수업시간에 도즈가 나온다고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도즈 나오면 그냥 찍어 이러는데 야 요거는 도즈가 아니라 에브리원이 답이니까 상당히 좀 난감하네요 네 하지만 도즈하고 애니원 에브리원 차이점 뭐로 판단한다 수일치 되셨습니까 수일치로 판단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10번 가겠습니다 자 110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자 앞에 있는 다이렉티드 디렉티드 요 놈이 중요한 놈이었어요 자 다이렉티라는 거는 이렇게 조르르가 조르르가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리소스 여기서 리소스는 이제 돈을 머니를 말합니다 많은 양의 많은 양의 돈이 어디로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하는 쪽으로 뭐하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어디 쪽으로 흘러간다 유입되고 있다 어디 어디 쪽으로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 생각나요 어디 어디로 누구에게 라고 할 때 뭐 씁니까 2를 쓰죠 2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가 없는 거야 그러면 2랑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지런 놈 towards가 되겠죠 towards 되겠습니까 어디에 쪽 똑같지는 않은데 약간 조금 친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towards 어디 어디 쪽으로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만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깊게 알면은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되겠죠 투와 친척 towards 그래서 한번 C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111번 가시죠 자 111번 가시면요 아 이거는 뭐구나 딱 보는 순간 문법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앞에 관사가 있고요 뒤에 명사가 있고요 누구 자리다 형용사 자리가 되겠네요 맞죠 어 이런 젠장 네 형용사가 두 개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고 순수 형용사가 끼리가 만났다 그래서 헷갈린다 이거요 혼동용사 되겠습니까 A는 의미가 다릅니다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D는 뭐하는 의존적인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라디오 타워가 파크 레인저들에게 나름 신뢰할 만한 의사소통의 방법을 뭐한다 제공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뭡니까 Reliable로 가야 되는 문제 되겠습니까 혼동 형용사 이거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어를 외워 두셔야 되겠습니다 112번 갑니다 자 원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에즈 에즈 사이에는 뭐만 쓴다 형용사 부사에 뭐만 쓴다 원급 되나요 그래서 형용사 부사 원급 찾아보세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A 최상급 D 비교급 날리고 C는 명사라서 못 오고 답은 B 간단하죠 토익은 이런 겁니다 113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리드2라가 전치사라서 리드가 동사고요 레드2 전치사가 되어있고 뒤에 명사가 나오네요 명사 앞자리 누구자리 형용사 어우 이런 다 형용사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격 우리는 말하죠 착한 가격 되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강의를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착한 일이죠 착한 가격 좋은 가격 더 좋은 가격을 조례한다 이끌어낸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격하고 어울리는 형용사가 뭐가 되겠다 답은 D가 되겠죠 더 나은 가격을 제공한다 되겠습니까 자 함정기 컴패러블인데요 여러분들 컴패러블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다 비슷한이라고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지금 맥락상 비슷한 가격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필적할 만한이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해라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되겠죠 114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 하면요 앞에 문장이 다 나옵니다 주어 동사 다 나오고요 문장이 다 나왔으니까는 이 자리는 동사는 올 수가 없네요 맞죠 그래서 동사를 제낄게요 C하고 D를 제낍니다 A와 B가 남네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되는다 아 앞에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ingpp가 노이고 끝이 나는 구조 뭐다 분사 구문 되겠습니까 분사 구문은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집안싸움 되겠습니까 콩가루 집안 집안싸움이라고 했어요 언제 ing냐 언제 bp냐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능동분사 수동분사라고 했죠 그죠 능동분사 수동분사 되겠어요 능동과 수동이라고 했어요 현재 과거 글은 안된다라는거 능동과 수동 그러면 능동의 느낌을 가지고 있겠고 수동의 느낌을 가지고 있겠죠 능동은 뒤에 뭐가 있구요 목적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지금 라이벌이라는 명사 목적어가 보이네요 그래서 뭐로 가야 된다 ing로 가야 되겠네요 맞죠 만약에 뒤에 뭐가 있었다라면 전치사가 있었다라면 뭐로 가는 문제 bp로 가는 간단하죠 토익은 중학교 시험보다도 쉽습니다 알고 보면은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렇게 봅니다 115번 갑니다 자 115번 문제 부사가 다 깔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문제 정말 쉣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에요 자 동사를 쬐고 들어왔다 부사 자리 너무 쉬운데 이런 보기가 다 부사에요 해석해볼 수 밖에 없겠죠 피처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피처가 뭐한다 특징으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수들 피처링 한다 예 그 피처링 거거든요 피처한다 특징으로 한다 나온다 등장한다 이런 건데 이 칠리 치즈 버거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특징이 어떻게 눈에 잘 띄게 두드러지게 현저히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올린 단어마다 prominently가 되는 거죠 prominently 되겠습니까 저명하게 눈에 잘 띄게 확 보이게 그런 의미 되겠습니까 inaudible tentally 비는 부주의하게 이렇지시고 rapidly 정말 또 이 단어를 사실 토익은 더 좋아합니다 정말 약간 이 문제가 고난이도라서 그렇지 사실은 누가 더 잘 나오냐면 rapidly가 더 잘 나와요 우리와 같아 조선의 우리와 같아요 여러분들 뭐를 좋아한다 빨리빨리 좋아하잖아 똑같아요 토익도 빨리빨리 좋아하거든요 rapidly 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답은 아닙니다 뒤번에 respectively 제발 부탁인데 존경하다라는 의미와 상관없어요 각각이라고 알아둘게요 아시겠죠 각각 그렇게 알아두시기를 되겠습니까 prominently 알아두시기를 되겠죠 눈에 잘 띄게 저명하게 잘 보이게 유명하게 그러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116번 가겠습니다 자 116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명사자리가 되겠는데 다 명사네요 이런 되겠어요 자 만나쌤들이 뭐를 했냐면요 scientific 지금 이거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scientific을 보는 순간 뭐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엑스페리먼트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빠지게 되는데 나름의 해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하면 자 이 회사의 주장은 뭐에 관한 이 혜택에 관한 이 오일에 관한 혜택에 관한 주장은 과학적인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은 과학적인 실험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뭐가 없다 입증과 증명 입증과 증명이 없다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 가 더 잘 어울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엑스페리먼트는 뭐다라는 거 가산명사 그래서 앞에 뭐가 없어요 관사가 없죠 지금 자 엑스페리먼트는 뭐다 불가산 이라는 거 그래서 앞에 관사 아 엑스페리먼트는 불가산이라서 올 수가 있다 없다 가산명사라고 있습니다 베리피케이션은 뭐가 되는 거고요 불가산 명사 엑스페리먼트는 가산명사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사가 없어서 뭐로 가야 된다 B로 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베리피케이션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입증 증명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됐습니까 또 B 갑니다 117번 자 117번은 빈칸 앞뒤를 보시면 앞에도 동사 뒤에도 동사 아하 뭐구나 접속사를 골라라 되겠어요 접속사 누가 되겠습니까 C하고 D가 되겠네요 B와 A를 날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뭡니까 앞에 컨트롤이 2가 있었죠 자 이 컨트롤이 2라는 놈이 의미가 누구랑 같아요 웨어레이즈랑 같죠 고로 답은 뭐다 웨어레이즈로 가는 문제 굳이 뭐하지 않는다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수는 칼을 쉽게 칼집에서 빼지를 안죠 굳이 뭐할 필요가 없으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맞습니까 118번 문제 갑니다 자 118번 문제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 디테일이라는 놈을 동사로 볼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얘를 동사로 봐야지 얘를 동사로 봐야지 이 자리는 뭐가 아닌 거고요 동사가 아니죠 준동사로 갑니다 그러면 동사 제끼입니다 제껴 제껴 앞에 명사 뒤에 명사 그 사이에 명사 올 수 있나 없지 날려 답디 무슨 용법 뭐 필요 없음 그냥 이렇게 푸는 거임 되겠습니까 조부정사 뭐라는 거 준동사라는 것만 알면 되는 문제 되겠습니까 앞에 디테일을 뭐로 볼 수 있었는가 동사로 볼 수 있었는가 라는 문제 되겠어요 상세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어요 되겠죠 동사 명사 형태가 디테일은 같습니다 그런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119번 갑니다 119번 가시면요 여러분들 보기를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을 들어야 돼요 아하 이 문제는 뭐구나 의미는 뭐하다 같습니다 disrupt interfere 같습니다 방해하다 성과시기하다 귀찮게하다 중단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뒤에 with 전치사가 있다 아 뭐를 골라라 자동사를 골라라 되겠습니까 자동사 뒤에는 전치사 되겠죠 자동사 뒤에는 전치사 전치사 있으니까 자동사 interfere with 이었습니다 요렇게 푼다라는 거 재밌죠 네 토익은 이 맛에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 이런 놈들 다 암기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120번 갑니다 자 요 문제는 정말 선생님이 많이 많이 강조했던 KFC 맛있다 응 KFC 맛있다 했던 문제죠 이 파운드를 뭐로 볼 수 있느냐 O형식으로 볼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까지가 목적어 이까지가 목적격 보어 누구자리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 이런 A와 누가 했네요 D가 있는데 웬만하면 뭐로 가자 순수로 가자 유익한의 의미 informative 로 가는 문제 K find consider make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푸는 것 같습니다 121번 갑니다 자 121번 문제입니다 121번 문제 이렇게 앞에도 아이고 앞에도 동사 뒤에도 동사 누구구나 접속사 자리구나 되겠죠 이런 다 접속사입니다 다 접속사 whether 명사절과 부사절 rather than 등이 접속사 as though 부사절 접속사 until 부사절 접속사 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겠지만 가디로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어떻게 푸냐 자 뭐가 중요한 포인트였냐면 현재라는 거 얘는 미래라는 거 아하 뭐구나 시간 조건 부사절이구나 시간 조건 부사절을 골라라 되겠어요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 누가 손 들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언틀이 손 들고 있는 문제 이렇게 푸는 거죠 시제를 무시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 당장 지금 당장 외우세요 알겠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고득점이 안 돼요 122번 갑니다 자 콤마 앞으로 부샷쇼 날리고요 이 자리 주어 동사입니다 동사니까 누구를 날릴게요 A 사라지고요 동사 자리가 되겠는데 뒤에 애진하는 뭐가 있으니까 전치사가 있으니까 뭐로 가야겠구나 수동태로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땡 틀립니다 뭐냐 하면은 이물지라는 동사가 대표적인 무슨 동사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뭐가 없다라고 했습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도 안 됩니다 수동태도 안 되니까 지금 B와 D가 수동태죠 수동태니까 날려 날려 답은 C가 되는 문제 되겠어요 응 이물지를 자동사로 아느냐 그럼 자동사를 뭐 하셔야 된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동사를 암기를 되겠습니까 23번 자 명사 5위 문제가 되겠습니다 명사 5위 문제가 되겠는데 여러분들 일을 개같이 열심히 하려면은 뭐를 줘야겠어요 인센티브를 줘야되지 보너스 되겠습니까 보너스의 다른 말 뭐다 인센티브 보너스를 줘라 여담이지만 쌤이 애절에 잠깐 결혼 전에 사귀였던 전전 저전전전 여친구 XXXX3X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엑스 걸프렌드가 있었는데 그 걸프렌드가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이런적이 있었어요 뭐 보너스들을 물어보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익스텐시브 익스텐시브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익스텐시브 물론 실수해서 틀릴 수도 있죠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익스텐시브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 그 순간부터 이게 정리 안 가더라고요 인센티브입니다 익스텐시브 아닙니다 익스텐시브는 광범위한 포괄적인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 며칠 이후에 헤어졌다라는 솔직하게 진짜로 그때부터는 별로 이렇게 정이 안 가더라 이거죠 영어는 어느 정도의 뭐가 된다 지식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124번 갑니다 자 이 4번 문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KRL2를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좀 힘들어 자 KRL는 뭐하냐 음식을 조달하는 의미가 있지만요 이게 자동사로 쓰여서 뒤에 저기서 초락말이 쓰이면 뭐가 되냐면 만족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사와 누구를 째고 들어왔다 전치사를 째고 들어왔다 누구자리 부사자리 얼타 코나 디 이렇게 가는 문제 간단하죠 자동사 전치사 째고 들어왔다 부사 되겠습니까 동사를 비집고 들어오는 자식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놈들 그 놈이 바로 너마다 부사 프로 참석놈 됐어요? 125번 갑니다 자 125번 가시면은요 여러분들 업위 문제입니다 업위 문제인데 형용사가 다 깔리기 시작을 하네요 자 예산이 어떻다 우리 노런걸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예산이 뭐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아요 자 충분한의 의미 뭡니까 sufficient 업위 문제 뭐하기에 stepping expense를 cover 충당하기에는 뭐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한 뭡니까 enough의 의미 sufficient 되겠습니까 자 플랜티풀에 많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이 플랜티풀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호자를 쓸 수가 없는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뭐 알 수는 없고 알 수는 없고 토익의 상단이 sufficient라는 단어를 좋아했다 그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충분한 비리리 이렇게 sufficient 되겠습니까 26번 갑니다 자 26번 문제인데 또 이런 문제 정말 지금 너무하네요 그냥 거져주는 게 없어 얘들이 진짜 잔인하다 진짜로 다 부사야 뭐 할 수밖에 없어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최고 난이도 문제답죠 그죠 자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항상 부사는 누구를 꾸며준다 동사를 꾸며준다 맞지 자 디스트리뷰티드 나눠주는 거야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먹는 거 조금이라도 차이 나면 안 되는 거 알죠 어떻게 나눠줘야 된다 균등하게 나눠줘야 된다 되겠습니까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 균등하게 나눠줘야 된다 그게 바로 뭐다 이븐니가 된다라는 거 어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븐니 심지어 이것만 알고 있는데 이븐니 균등한 골고루 평평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특히나 이 단어는 토익에서 어플라이라는 단어랑 많이 쓰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7번 갑니다 자 127번 문제입니다 이 127번 문제 앞에 뭐가 있나요 완사 있네요 누구 자리 명사 자리 그래서 명사를 보니까 A, B, C가 됩니다 서플라이즈는 공급품을 말하는 거고요 서플라이어는 뭐는 공급자 제공자가 되는 거고요 서플라인은 공급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 문제는 좀 ETS 좀 너무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답은 일단은 뭐거든요 C가 되겠는데 우리의 서비스가 이런 공급 제품을 뭐한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요구되어지는 수출 문서 수출 수입의 뭐를 그 문서들을 제공해주는 것을 포함한다 이래 되는 건요 제공해주는 공급품이 아니라 제공을 뭐한다 포함한다 이래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다음 뭐가 되겠다 서플라인으로 가야 되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 솔직히 까다로운 문제 여러분은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뭐다 서플라인이 된다라는 거 일단은 서플라이즈는 아니다 알겠죠 서플라이즈는 서플라이 앤 디멘드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알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118번 가겠습니다 118번 문제 전치사 문제인데요 토익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전치사 군들을 담아놨군요 C 빼고 ABD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이던스 가이던스 안내입니다 지도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가디로의 지도 아래에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번 쓴다 언더를 쓴다라는 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다 라고 할 때 뭐를 쓴다 전치사 언더를 많이 씁니다 되겠어요 언더 전치사 상당히 좋아한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주 한창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도 쓸 때 언더레노베이션 이렇게 한창 보수공사 중이다 언델 컨시더레이션 심사숙고 중이다 아니면 누구의 지도 아래에 있다 언더더 뉴매니지먼트 새로운 경영진 아래에 있다 라고 할 때 전치사 언더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식 구부고 갑니다 토익에서는 무조건 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법이 되겠는데요 가정법은 과거 완료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뭐가 있습니까 헤드 어라이브드 가 되겠죠 그래서 우슈쿠마 헤브피피 되나요 우슈쿠마 헤브피피 다음 뭐 비 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였습니다 자 130번 가시죠 자 130번 문제 어비 문제인데요 천만다행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너무 가까이 주는 놈이 있네요 온이 되겠습니다 디펜드 온 릴라이 온 카운트 온 그래서 디펜던스 온 되겠죠 의존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이 플래그쉽 스낵의 의존을 리뉴스 줄였다 되겠습니까 디펜던스 온 이 되는 문제 되겠어요 130번까지 풀어받고 다음 파트 6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입니다 파트 6 빠르게 문제 한 지문당 1분 30초 안에 풀고 그래서 4개의 지문이니까 6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6분 안에 풀고 지금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번 131번부터 가도록 합니다 자 문장이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앱 홍보하는 글이라는 걸 알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전체적으로 해석을 쭉 하면서 지금 뭐가 나옵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어요 그죠 다 나왔으니까 이 자리 누구 자리다 와야 된다 안아도 된다 안아도 되는 자리 누구 자리 되겠습니까 부사 자리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번 다 다이렉트리 요거 상당히 토익에서 뭐한다라는 거 좋아하는 단어라는 거 반드시 알아 놓으시기를 아시겠죠 다이렉트리가 되는 거고요 됐고 132번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연결어 문제 그지 앞뒤 맥락을 뭐하셔야 된다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위에 가시면 앞에도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이 앱이 뭐를 가능하게 해준다 직원들이 플렉서빌리티를 늘리게 해준다 되겠어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뒤에 또 우리 웹 그 앱이 이런 것들을 매니지먼트가 뭐할 수 있도록 스케줄 통제할 수 있도록 거락하게 해준다라고 장점들이 뒤여서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와야겠다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요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어 at the same time 동시에 되겠죠 그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D가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133번 가시면요 자 이 hours라는 명사 앞자리에 오는 뭐가 되겠는데 형용사가 되겠는데 많은 학생들이 뭐를 해서 틀렸냐 하면은요 extra를 해서 많이 틀리더라구요 자 extra가 함정이 되겠고 왜냐하면은 앞에 보면은 more than 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work more than 이라고 해서 일을 더 많이 한다라는 추가의 업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있기 때문에 뭐가 되어야 된다 어떠한 직원도 스케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일하도록 그들의 허락되어진 승인되어진 할당되어진 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도록 스케줄이 뭐 해야 된다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용되어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평균 하루 근무 그 뭐죠 허용진가 그게 있잖아요 8시간인가 뭐 그게 있잖아요 그걸 넘어버리면은 이제 노동법에 유배가 되니까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허락되어진 승인되어진 허가되어진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은 뭐가 되겠다 permitted로 가는 문제가 되는 거구요 자 134번 문제 여러분들 상당히 좀 뭐하는 문제죠 어려워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앞뒤 맥락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바로 요 134번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품질이 뭐 할 거라고 품질에 확신해서 우리가 비즈니스에게 어떤 좋은 기회를 줄 거냐 이것을 전체를 한 달간 무료로 한번 써보세요 이만큼 뭐가 있단 말이야 자신감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무료 체험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좋겠죠 그게 뭐죠 free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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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뭐가 되겠는 b가 되는 문제가 되겠죠 되겠어요 함정은 d가 되겠구요 오케이 자 additional technical support 자 지금 사용 이제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as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에바세바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5번에서 138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과학 페스티벌을 여는 개최도시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바로 어디가 발표되냐면은 레이노가 발표가 됐었거든요 이 도시가 국제 국가과학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는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135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5번 가시면은 명사 자리가 되겠네요 주어 자리 맞죠 명사 자리가 되겠는데 이런 영광을 위한 삐리리가 뭐했다 치열했다라고 해요 맞죠 많은 도시들이 서로 뭐하려고 이 행사를 개최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럼 치열한 뭐가 있었다라고 해야겠어요 경쟁이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치열한 경쟁 뭐가 되겠습니까 컴피티션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함정은 뭐가 되겠다 셀렉션이 되는데 선택이 치열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경쟁이 치열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다음 번 시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36번 가시면은요 136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대어입니다 대어 거기에 되겠어요 거기에 그 거기에가 뭐냐면요 앞에 나오는 컴플렉스 이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복잡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복합단지라는 뜻이 있어 복합단지 거기에서 거기에서 뭐한다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 테넌트 입주자로 받아들인 회사들은 뭐를 받냐 하면은 특별한 자원 지원과 재정 지원과 어드바이스 조언들을 뭐할 수 있다 받을 수가 있다 이래야겠죠 그죠 그래서 뭐로 가야 된다 답은 C로 가야 되는 여기에 들어오도록 허락되어진 회사들은 이러한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37번 문제 나름 쉬운 문제였습니다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 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감정군사 명사 앞자리 자 사람 사물 사물이죠 사물이라서 뭐로 가야 된다 ING로 가야 되는 문제 쉽죠 138번 가겠습니다 138번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에 행사가 몇 번째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첫 번째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이미 뭐 했습니까 행사가 개최되어 졌으니까 시제를 뭐로 가야겠습니까 과거로 가야 된다 되겠어요 하지만 이 단어 개최된다 라는 단어는 상당히 뭐로 많이 나왔다 미래로 많이 나왔다 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직원 수행평가를 시행한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글의 어떤 주제인가라는 걸 알아 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일단은 139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39번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전치사 문제였었는데 인풋이 뭡니까 여러분들 인풋 인풋이 뭐냐면 피드백과 같은 그런 의미가 인풋이에요 새로운 정보가 뭐하는 거 인풋과 아웃풋 아웃컴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정보가 뭐하는데 들어오는데 뒤에가 중요했어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붙여주니까 자 너의 뭐로부터 또래 너의 누구 동료로부터 얻어내는 입력이 되는 거죠 너의 동료로부터의 피드백 뭐가 됐습니까 from이 되는 거죠 전치사 문제 됐고 140번 문제 어휘의 문제는 항상 쌤이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주변에 힌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네가 뭐했으면 좋겠다 서류를 작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작성을 좀 해달라 이래 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뭐가 되겠다 작성하다라는 어휘 뭐가 되는 거 컴플릿이 되는 거고요 함정은 B가 되겠습니다 컴파일은 서류를 만들다 서류를 철하다 이런 의미 되거든요 그래서 작성해라 되겠습니까 C가 되는 거고 41번 문장 삽입 문제 상당히 까다로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뭐를 상당히 좋아한다는 거 패러프레이징을 상당히 뭐한다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피드백 인풋 이런 것들이 너의 뭐가 되겠습니까 의견 너의 정보 너의 반응 그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설문조사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피드백 그거를 뭐로 바꿔 했다 리스폰스 피드백 그런 거를 퀘스천에어 되나요 퀘스천에어를 뭐라고 한다 설문조사지라고 하죠 그죠 이 설문조사지는 뭐하지 않았다 변경되지가 않았다 얼떨되지가 않았다 이래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41번에 가시면은 다음 뭐 B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라이크 라스트타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래 가는 거죠 변경되지가 않았으니까 42번 가겠습니다 42번 가시면은요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네 누구쇼 부사쇼 그래서 누가 되겠다 컨시더러블리로 가는 문제 되겠어요 마지막 지문 갑니다 자 요거는 인쇄소에서 요금을 뭐한다라는 인쇄 인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143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3위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금을 뭐하기로 했다 올리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죠 자 밑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자 요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맥락이 비슷한 달락으로 가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뭐를 그래픽 디자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그대로 뭐하겠다 유지를 하겠다 요런 제품 요런 서비스들은 가격을 올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뭐할게요 유지할게요 요래가야겠죠 그죠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우려면 앞에 뭐 그러나라든가 반면에라든가 요런 그런 이음새 어휘들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없어서 아쉽지만은 항상 파트 6의 요런 문제들은 소거법으로 해결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가 다 상황상 맞지가 않습니다 134번 가겠습니다 134번 가겠습니다 134번 가시면은 어휘 문제 항상 주변에 힌트가 있다라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위에 가보시면 가격을 뭐한다 증가시킨나 올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올리니까 가격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변경이 있다 Adjustment 명사 어휘 문제가 되는 거고요 45번 가겠습니다 45번 가시면은 제일 문장 앞에 나와 있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 뒤에 S라는 명사가 있는데도 단수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주어가 아니라는 거고 전체 다가 주어가 되는 동명사나 투부정사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동명사 주어 누구밖에 없습니까 D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고요 146번 문제는 동사 자리가 됩니다 동사라서 일단은 누구를 채낼 게 없습니다 채낼 게 없는데요 자 뒤에 2라는 뭐가 있어요 전치사가 있네요 수동테로 가야겠죠 그래서 D와 C를 날리고 A와 B가 남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뭐가 되겠습니까 조동사는 다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 미래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윌만 미래인 줄 아는데 캔도 미래의 느낌 메이도 미래의 느낌 이라는 거 알아 두셔야 되겠고 그러한 것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들은 이 사람에게로 뭐 한 번 보내시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생길 미래의 문제들과 질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시계로 가야겠다 미래시로 가야 되는 문제 담모 B가 되겠고 힌트로 파트6에서 모르겠으면 미래시로 찍어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1강의 5,6 46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파트7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파트7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수업으로 돌아오는 가디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adiós